기분이 이상하다 열 살이었던 송수혁이 이제는 13살 아들의 아빠가 됐다니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 무게를 다 견뎠니? 남자 혼자 아이를 내가 너라면 이렇게 잘해내기 힘들었을 거야 잘 컸다 수혁아 나한테 손 내밀지 마 잡고 싶어지잖아 어휴 야 야 나 괜찮아진 것 같아 나한테 손 내밀지 마 나한테 손 내밀는데 나한테 손 내밀지 마 아멘